예 draw 칼택 스 높은 자리입니다 우리 빠지고 지금 들어오는 시점에요 막 들어오는 중입니다 지금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바람이 뒷바람 이거 약간 이렇게 불어요 아주 지금 파도도 밀어주고 딱 좋아요 블랙 시계는 으 으 근데 여기서도 지금 입지를 멀리 사기 때문에 캐스팅 비거리가 어지간히 나와야 돼요 안그러면은 잡게 힘듭니다 또 꺼내는 게 이틀 같은데 아직 안 먹었어요 으 으 으 아 말고 들어갑니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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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재 아 다시 현재 톡톡 쉽니다 톡 뻘스 아 이거 드라마야 아 아닌가 흐나 아 드라마 인데요 자아 남부 잘 잘 해서 한번 벌어 보겠습니다 여 무엇인데 아 자막의 사이즈가 괜찮은게 아 아 아 아 된다 뭐 여기서 빼고 오케이 잘하면 올라오갔다 아야 박은 느낌이야 아 정신 못차리게 하고 드라마 드라마 아니요 줄 잡지 마 이건 주 끌어서 덜까지 땡겨야 돼 2호 목줄 인데요 와 보여? 와 안 돼 안 돼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면서 힘을 빼야 돼요 잘 안 돼 저 밑에 있습니다. 아냐 좋아 기다려 기다려 내려가지 마라 파도 쎄다 봤어? 봤냐고 존나 크지? 봤어? 어? 존나 크지? 왜 말을 못해? 말을 잃었구만 아 무거워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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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 야 내꺼 저 벤치 안 갖고 왔냐? 찍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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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야지 여러분 드디어 잡았습니다 드라마 2호목 줄에 한 45 정도 되는게 단신히 나왔어요 이런데 풀 같은거 조심해야돼 미끄러지면 어? 드라마 한 마리 때문에 어때 여러분 내 발이랑 비교해봐 오케이 격신관 누굽니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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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